이렇게 시작하니 얜! 안녕하세요. 펜타곤의 리얼ocatt we the U F 지반입니다. 저희 말고 펜타곤 위의 리얼alocatt immobil 차야!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. 룸메이트인 이 두 분을 검증하는 시간. 펜타곤의 절친 노트 지금 시작합니다.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리얼 절친과 그 다음에 여원 씨와 예나현 씨의 절친력을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하여 빼빼로 게임! 잘하시죠? 빼빼로 안 할 거야. 그냥 뽑아야 할 거야. 아 진짜 못하겠다. 시작하겠습니다.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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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작아요. 0.5cm 이렇게 더 많이 물어보세요. 더 많이 물어보세요. 2 하세요. 2 2 이겼다. 이게 우리 닿아도 괜찮아. 닿아도 괜찮아. 알았어. 적극적이에요. 시작. 아 누구 왜 까봐. 와. 진짜 쎈데?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. 0.4cm입니다. 예. 예. 됐어. 이겼다. 이즈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. 텔레파시. 예. 저희가 외치는 제시를 듣고 3초 안에 같은 단어를 외치면 됩니다. 어려운 단어 없죠? 아아. 아아. 아. 아 알았어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한강. 남산. 하나 둘 셋. 한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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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강 아니야? 한강 했어요. 한강. 나도 분명 그렇게 들었는데? 아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아 왜 그러세요? 다음. 두 번째. 광화문. 경북궁. 광화문. 아 땡. 강남역. 삼성역. 강남역. 건대. 네.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. 건대에서. 건대 저희 중국 차이나 음식점으로 가러. 뭐 말로? 자 그럼 바로 마지막 문제. 연습실. 숙소. 하나 둘 셋. 연습실. 연습실. 펜타곤 메이크업. 모니터. 퀸. 못 맞힐 경우. 앤한 씨가 여원 씨를 이 병망치로. 잠깐만요. 세게 때리시면 됩니다. 오. 경건한 마을. 오. 경건한 마을. 오. 오. 자 첫 번째 문제 해 주시죠. 예난의 티저 속. 예난이 갇혀 있던 곳은? 정답. 세 장. 정답. 예난이가 광장시장에서 산 물건은? 숙붓금이. 1인분. 하고. 씨레기 2단. 정답. 얼마였죠?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. 네 그건 문제 없었습니다. 네.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. 진짜 잘한다. 다 봤어. 예난이 형 개인 라운드. 부탁해 예난. 투. 투. 중 예난이 인사동에서 사먹지 않은 음식은? 첫 번째. 떡꼬치. 두 번째. 닭강정. 세 번째 호떡. 네 번째 달고나. 뭐였지? 아니 진짜 어려워요 이거. 4번 달고나. 4번 달고나? 4번 달고나? 4번 달고나? 오. 호떡 쐈어요. 마지막 문제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5화. 소이 개인 라운드. 노래방에서 여자 원키로 부르기 위해서 네. 예난이 부른 노래는? 정답. 네가 너무 고맙잖아. 베이비베이비. 정답입니다. 예. 예난 씨 한번 불러주세요. 네가 너무 고맙잖아. 여기서 제가 디스코. 네가 너무 예뻐잖아. 아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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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. 자 시작할게요. 야 힘줘. 빨리 힘줘. 저희 미션 성공입니다. 잘했어 잘했어. 아 잘했어 잘했어. 뭐예요? 지금까지 영원. 옛날에. 절신노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했어. 아 근데 둘이 절신이 하나 보네요. 잘했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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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